여러분 크리스입니다. 어디에 크리스냐? 천안 1호점. 우리 천만원 매장 1호점에 지금 와 있어요. 이 영상 왜 찍느냐? 짧으니까 끝까지 보세요. 구인 모집하고 싶어요. 구인하고 싶어요. 사람을 찾습니다. 이 멋진 매장에서 함께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거는 근데 마케팅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보통은 공사가 다 끝나고 찾아요. 우리가 공사가 50% 시점에서 이걸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굴 구하느냐? 일단 점장님 구해요. 사업 해보고 싶다. 사실 해보고 싶다 하면 부족해. 해봤다. 뭘 해봤든 내가 끝을 한번 봤다. 근데 나 골프 좋아한다. 이거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응모. 두 번째. 프로님 구합니다. 나 인기 많아. 나 골프 잘 치는 건 기본이고 모든 사람들한테 매력이 넘치는 프로야. 잘 가르친다. 기본이야. 아 프로님한테 배우고 싶어. 내가 예를 들어 천안에 있는데 내가 서울에서 레슨 하다 왔는데 서울에서부터 천안까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프로님. 라이센스 무상관. 나이 약간 상관이 있어. 너무 안 돼. 너무 상관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스크린 파크도 레슨이 가능해야 돼요. 여기에 프로님들이 와야 되는 이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 힘들 거야. 밥도 잘 못 먹을 거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겠죠. 돈을 많이 벌겠죠.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왕이야. 야 일 받다야. 나 최고야. 라는 프로님 계시면 팔로우 팔로우 미. 자 세 번째 매니저님. 리셉션. 업무와 상담 업무를 할 수 있는. 내가 한 번 누군가를 내 앞에다 앉혔다. 그러면 나는 사인을 하게 만든다. 조건 하나뿐. 우리 물론 인센티브 드려요. 급여 당연히 드려야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당연히 인센티브 부여. 여기서 일하는 모든 직원은 다 인센티브 부여. 왜? 오너십 가지고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필요해요. 우리는 F&B가 있기 때문에 셰프님을 찾아요. 주방장님. 나 음식 잘해. 근데 음식 잘하는 걸로 부족해. 뭘 잘해야 돼? 빨리 만들어야 돼. 자 왜냐하면 여기는 단체도 많고 와서 있는 인원도 많고 나는 한식밖에 못해요. 탈락. 나는 뭣밖에 못해. 안 돼. 다 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거. 내 음식 먹어보고 맛없어요. 라는 기억이 있으면 응모하지 마. 안 돼. 당연히 주방장님도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 드립니다. 자 우리 크리스 골프 월드에 오시는 모든 임직원들은 저도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시 목숨을 걸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냥 월급 받고 싶은 사람 오지 마.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이걸 같이 성장시켜서 인센티브 받고 돈 많이 벌고 싶고 근데 그런 열정으로 무장돼 있는 그런 사람들만 찾아요. 누구누구 구분할 거 없어. 점장님 마찬가지야. 프로님 마찬가지야. 매니저님 마찬가지야. 우리 주방장님 셰프님 마찬가지야. 저랑 같이 원팀이 돼서 최고의 매장을 만들. 그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센티브 드립니다. 모라벨 없습니다. 자기 일이니까. 자기가 수익을 가져가는 구도니까. 그런 분도 좋아요. 내가 한번 미리 이걸 운영해보겠다. 그렇지만 여기서 필요한 거 처음은 안 돼. 무조건 유 경력자. 내 사업도 실패하면 안 돼. 자신 있는 분들 주세요. 이력서랑 여러 가지 정리하셔가지고 메일 주시면 저희들 쪽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캐리어에서 여러분 이력에서 크리스 골프에서 함께 했다는 건 분명히 인상적인 경험일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샷 골프 코스는 160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499만 원이에요.